광주은행의 올해 2분기 단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. 광주은행은 최근 실적공지를 통해 올해 2분기 단기순이익이 228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1분기 15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광주은행의 이 같은 단기순이익 증가는 1분기 경남기업에 대한 대규모 부실여신 같은 악재가 없어지면서 매출액은 줄었지만 단기순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광주은행에 대한 대규모 부실에 대한 대규모 부실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있습니다.